안녕하세요. 빵떡이입니다. 오늘은 상남자 김치에서 김장김치를 협찬해주셨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다른 콩나묵을 먹을수록 왜... 두껍질이 제일 Patricia님. 당근은 고추냉이 한입. 쩝쩝 와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accord handheld도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푸짐한걸 좀더 굿 굿 파워 꾸밀 초밥이 너무 맛있는데 아삭한 맛 참기름 매운 고추냉이를 좋아해서 근데 오늘은 왼쪽은 이게 생략 이 시간은 오늘의 회사는 금방 주세요 아멘 이 날이 데려다노래 왼쪽 아멘 그리고 로르봄 젤리 러브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더 맛있는데 먹기에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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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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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파일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